자지 못함 먹지 못함 몸무게 17kg 감소 극심한 불안증세 성욕없음 절망상태 약물 투여 중단시 발진 증상 더이상의 모든 치료를 거부함 새벽 4시 48분 정신이 운전하게 돌아왔는데 난 한시간씩 2분동안 제정신이 들어 난 슬프라 미래가 절망적이고 개선될 수 없음을 느낀다 모든게 지겹고 불만족스럽다 난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다 죄를 젖고 벌을 받고 있다 자탈하고 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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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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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튼을 여세요